베베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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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타임 얘들아 저녁 먹자 얘들아 방은 다 치웠니? 아빠 저녁 먹고 치우면 안 돼요? 잠깐 청솔림픽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솔림픽이요? 응 청소도 하고 올림픽 경기도 하고 합치면 꺄아 청솔림픽 재밌겠는데? 바닥에 인형이 한가득이네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아빠 상어도 여기 있지 근데 이걸 언제 다 치우지? 이걸로 인형 하키 해보면 어떨까? 우와 인형 하키 수다리 쫙 펴고 스틱을 따지고 인형을 날려 골대까지 렛츠고! 하나 둘 셋 요리조리 골대를 향해 고 고 고 고 멋지게 꼬린 오 굉장합니다 다음은 브로디 선수 브로디 갑니다 슛 꼬린 오, 다음은 핀 선수도 도전 슈웅, 핀 선수 골인 골인 브로디 방엔 빨래가 한가득이네 짜잔 여기서는 농구를 해보면 어떨까? 슛, 꺼린 그렇지, 저기 빨래통을 골대라고 생각하고 슝슝 던지는 거야 오, 빨래농구? 우와, 재밌겠는데? 두 다리 쪄고 두 손을 따 모아 빨래를 집어 동길동글 하나, 둘, 셋, 슛, 슛, 슛 볼 때를 향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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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, 신나게 골인 이야, 브로디 뒤방 좀 봐 우와,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대박 맞아? 쿠션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지? 어퉁 브로디, 보라 자 야호 아, 그럼 이번엔 쿠션 럭비 어때? 쿠션 럭비? 좋았어 달려 달려 날 세게 달려 골대를 향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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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쿠션 쿠션 힘차게 던져 골대를 향해 빠르게 슝슝 창소 끝 배고파 맛있는 저녁 먹을 사람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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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먼저 먹을래 두 다리 쪄고 스틱을 따 치고 인형을 날려 골대까지 레츠 고 나, 둘, 셋 요리조리 골대를 향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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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두 다리 쪄고 두 손을 따 모아 빨래를 집어 동글동글 나, 둘, 셋 슛, 슛, 슛 골대를 향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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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달려 달려 날 세게 달려 골대를 향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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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쿠션 쿠션 힘차게 던져 골대를 향해 빠르게 슝슝 예! 구독하고 또 만나요 원 Central 2 1 2 3 감사합니다.